어떤 마음으로 공무원 공부 시작했는지는 다 똑같이 공무원 되고 싶어 해서 왔겠지만 전에 몇 대전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몇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 경쟁률이 심할 때는 100대 1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국가직 23대 1 정도 되잖아요. 한 5분의 1로 줄었죠. 공시생들이. 그 과정에는 연금 개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국업 초임에 대한 급여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인식 그리고 공무원 MZ세대들은 자유함을 좋아하는데 조직 속에 들어가서 꼰대문화라든가 또는 민원인에 대한 어떤 갑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공무원의 단점이죠. 그런데 그건 비단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어쨌든 대개 대표적인 선호도 조사의 통계가 뭐냐 하면 IMF 이후로 지난 20년 가까이 공무원의 결혼 배우자의 직업 선호도 1위가 거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많이 줄 알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현재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내년에 공무원 되면은 급여가 어떨까? 또 업무가 내한테 맞을까? 그래서 합격하는 게 우선이겠지만은 그런 속에도 고맙게 했을 건데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3.0 오픈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두고 보면 알겠지만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계속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기에 따라서 대우에 대한 사람들이 사회적 바라보는 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차이 느껴져서 약간 변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만 지금은 가장 낮은 단계가 아니겠나? 이래가지고 저도 역시 공무원 수업자들이 가르치는 강사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가깝게 보면은 수업생이 많을수록 제 수입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공무원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은 아 저 엄마 돈 더 벌려고 하는구나. 이랬을 생각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돈 때문에 꼭 그렇게 한다고 보기에는 힘들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내 수험생들이 가깝게는 공무원 돼서 좀 행복한 공기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 수험생을 공무원과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은 저는 좀 무서운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이 삶의 지난 길에 인생관하고도 관찰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살아 숨은 심으로 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선한 영향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언제나 지난 길 내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책에도 나오는 내 메시지 어떤 인생 메시지 중에 하나 큰 기둥 하나가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에서 시작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공무원이 되더라도 이런 민원인에 감사해야 되고 업무에 감사해야 되고 동료한테 감사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너 혼자 만들어 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은혜 속에 은혜 덕분에 존재하고 있는 거 부모님께서 낳아준 은혜 길러주신 은혜 네가 입고 있는 옷 속옷 머리 자르고 안경 그 다음에 책 네가 만든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않나? 자본주의에서 아담 스미스는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개인의 어떤 어떤 헌신 또는 자비심이 아니라 어떤 내 개인의 이기심의 연장선에서 수요 공급의 시장 돌아간다. 그래서 경제놀이를 한 번 막혔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좀 다른 시각으로 보거든요. 무슨 소리냐? 인간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만든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살아가는 데 보면 다 누군가의 도움을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흔히 그냥 막말로 그러잖아요. 네가 책 그거 네가 만들었냐? 내가 흔히 내가 이륙 줄 테니까 학교들이 이거 연표 사내들 만들어 보라고 너 못 만들잖아. 하지만 이거는 뭐 많은 전문 과목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교재와 커리큘럼을 따라서 수월하게 그 도움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합격도 역시 강사의 도움을 받듯이 모든 것은 누구나 도움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건 반박불가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그런 너무 고맙다. 조명도 누가 해줬고 음료수도 누가 커피도 만들어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가깝게는 부모님께 좀 더 가족과 또 주변 모든 사람들 도움 속에 있는 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시면 누가 행복해지죠? 본인이 행복해져요.